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주요 경비의 종류와 증빙관리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국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약국의 약사협회에 지불이 되는 약사회비, 두 번째로 신혼카드 수수료, 세 번째로 4대 보험료, 네 번째로 인건비, 다섯 번째 임차료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 4대 보험료의 경우에는 약국장님 또는 약사님께서 직접 본인 부담분을 납입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납입하게 되는 4대 보험료 사업장 부연분에 대해서도 경비가 처리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관련 이자 비용, 접대비, 직원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약국 개국시 인테리어나 권리금에 대한 강가상각비, 사무용품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와 같은 경우에는 약국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써 2018년 현재 2,400만원을 기본 한도로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를 부여받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접대비와 가사경비의 사업용 경비 처리는 세금 회피를 위한 불성질환 신고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세무조사나 사업검증 시 경비가 부인되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 또는 가산세가 더 큼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경비 처리는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세 경비 처리 위해서는 증빙관리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시험카드, 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빙에는 전자로 발급을 받거나 종이로 받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원칙적으로 받는 방법이지만 간이 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을 받는 경우에는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2% 적격증빙 분비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부가세 부담이나 다른 여러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라도 적격증빙으로 증빙을 수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국의 경우 개국 초기부터 복지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대상 업종이므로 여러가지 비용을 지불하실 때 사업용 계좌로 신고를 하시고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경비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나 약국에 관련 수익금액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0.2%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국 관련 약국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이 주신 내용은 바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 처리 여부입니다. 2017년부터는 모든 복지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자가용 또는 이런 여러가지 수입차 차량을 말하고요. 주로 이런 차량의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는 임차료, 유료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런 모든 관련 경비를 차량 관련 경비로 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최소 1천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으며 추가 한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운행일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수급자 신고시 증빙관리와 경비처리를 위한 절세 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은 의약품 매입 관련 주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의약품 매입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쓰시는데 가장 손쉽게 증빙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 것을 장려해 드리고요. 현금 영수증인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로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는 것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고 거래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경우 건당 20만원씩 경비처리가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절세 팁으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수증 한 장당 그리고 여러가지 증빙당 절세되는 금액을 생각하시어 증빙관리 또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기억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관리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국쌤 오브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